사무엘상 17장 18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8절 다위세 아버지 이세가 다위세 전쟁 중에 있는 형들에게 보내면서 중요한 정표를 가져오라라는 부분들입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치즈 열등의를 가지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정표를 가져오라 아멘 먼저 서론에서 조금 여러분 생각하실 것은요 지난달에 산업성교회 여러분 산업인들은 분명히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사명이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 지난달에 산업성교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이 정리되어 있는 만큼 역사는 하나님이 여러분 산업현장에 여러분과 상관없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평상시에 삶 속에서 말씀이 쭉 정리되어지고 기도가 정리되어지고 사명에 대한 부분들이 딱 되어지면은 뭔가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힘이 딱 생기면은 여러분 뭔가 모르게 사람이 붙여지게 됩니다 힘이 생기면 사람이 붙여지게 돼요 그래서 산업현장에서도 여러분 그냥 산업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힘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남대로 뭔가 마음에 딱 결단하고 뜻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뜻을 정하면은 뜻을 정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는 뭔가 내면의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이 생기니까 그게 같이 할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 붙게 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말씀과 기도와 사명에 대한 부분들이 짱 정리되어지면은 힘이 생기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달에는 여러분이 어제도 우리 산업성께서 말씀이 나오고 지금 계속해서 집회 때마다 나오는 메시지입니다만은 단순히 이런 말씀이 정리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경우 말씀을 내 생각으로 붙잡아요 내 생각으로 가령 어떤 경우에는 지난주 우리가 가론 유다에 지난번에서 가론 유다에서의 한 설교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내 생각으로 딱 하면 내가 가론 유단가 이렇게 뭔가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는 부분들 앞에서 좀 자기 마음에 들지도 않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내가 가론 유단가라는 생각은 자기 생각으로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내 생각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붙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가져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고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묵상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으로 붙잡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하고 묵상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어져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산업인들 현장에서 이 축복의 비밀을 누르게 될 때 이때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보좌의 축복이 나오게 되어있죠 그 다음에 기도도 거의 많은 경우 기도도 내 뜻과 내 계획 가지고 내 기도 제목들 가지고 전부 다 기도해요 물론 자신의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알고 보면은 기도 제목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거의 많은 경우 기도 제목들 가지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은 내게서 나온 거지 진짜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사실을 찾아야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들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마태문 6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어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상태를 이야기했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진짜 문제와 사건들 일들 생길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거 찾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그 다음에 전도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사실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 가지고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여기에 하나님의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것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내 것을 가지고 전도하려니까 애 먹어요 힘들어요 아니 전도가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현장에 준비된 영생업교로 준비된 자들이 작정된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내 것 전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정리되어야 되고 기도가 정리되고 사명이 정리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과 기도와 사명이 정리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 가지고 거기에서 말씀이 정리되요 아니면 그렇다면 전부 다 내 계획 가지고 내 뜻 가지고 내 기준에서 말씀이 정리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내 생각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집중하고 묵상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때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고요 정말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들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이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보좌의 축복함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것을 전달하게 될 때에 2, 3, 7을 살리는 빛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2, 3, 7 살리는 빛이 전달되어져요 여러분 산업인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누려야 될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산업현장에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딱 잡는 이런 산업인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산업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산업인들 그리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산업인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산업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과 이상출의 빛의 응답이 여러분 산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있어요 하늘의 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있어요 당연히 산업인들이 해보게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사무엘상 17장 18절을 읽었습니다 한 사람 사무엘이 아니 이세가 이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후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후대는 산업성교에서 후대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후대는 여러분의 언약 붙잡은 것을 먹고 사는 것이 후대입니다 산업성의 가장 중요한 슬로건 중 하나가 후대들이 발판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후대들이 발판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언약을 붙잡는 그 축복 속에 그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언약을 먹고 사는 것이 후대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언약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오늘 이세가 다윗에게 심부름시켰어요 잘 아는 내용이죠 심부름시키는데 정표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지금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정표를 가져오라 너무나 위험한 일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위험한 일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세가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13절에 보면 이미 사무엘터에서 머리에 기름 붓는 그 현장에 이세가 있었어요 앞으로 왕 될 것이다 이세가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라면 전쟁터에 내보내겠습니까 보호해야죠 그런데 이세는 이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그것도 그냥 전쟁터에 내보내면 아니라 정표를 가져오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세는 이미 237의 언약 가운데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 45절에 보면 콜리아스를 다윗이 무너뜨리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미 이세는 부모로서 다윗을 향한 237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떤 언약을 가지고 움직이느냐 우리 후대들이 그 언약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후대를 위해서 뭐 할 것인가 아니 여러분 자신들이 이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후대들은 저절로 그 언약 먹고 삶이게 됩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정말로 이 비밀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현장의 산업 현장이에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말씀 정리 기도 정리 다 알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 중에 이게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정리 안 되니까 이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정리되면 어마어마한 힘이 이 속에서 나오는데 힘이 나온 것 같아 보니 여기에 많은 사람이 붙게 되는데 그래서 좀 구체적인 부분들입니다 이것은요 지난주에 제가 지난달에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사명 정리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참조해 보시고 그게 말씀 정리될 때 분명히 그냥 내 생각으로 말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것 내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되어질 만큼 이 사실이 사실적으로 정리되어지면서 이 정리되어지는 만큼 이거를 거꾸로 씁시다 이 분을 되어지는 만큼 여러분 뭔가 모르는 힘이 나옵니다 힘이 나와요 산업현장에 이 힘이 있어야 사람들이 따라 붙게 돼 있는 것 산업현장도 바뀌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비밀에 우리 산업성교가 기한의 응답을 이루어가기를 제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붙잡게 하시고 내 뜻보다 내 계획보다 내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든 일들과 사건 속에 산업현장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산업인들이 되게 하시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 주는 산업인 되어짐으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응답을 초월하는 응답과 이 삼칠 자라를 살리는 기중한 빛의 축복이 이분들의 산업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수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정말로 이 한 시대의 산업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일 우리 산업현장에 있는 우리 산업성교회원들 머리위에와 또 이래 앞선 우리 모든 임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